엄마 전화 왔다. 왜? 그만해. 촬영하고 있지. 응. 잘 돼가. 잘 돼가. 오빠 옷 갈아입으러 갔다. 뮤직비디오에 이제 촬영하려고. 잘 웃기고 있어. 잘 웃기고 있어. 잘 웃기고 있어. 너 비슷하고. 어머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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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정말 놀러 갈게요. 진짜 초대해 주시면 놀러 갈게요. 어머니. 이거라면 더 미인이신데요? 훨씬 미인이세요. 너무 예쁘신데? 감사합니다. 식사하셨어요? 그 서진이는 그 육고기 같은 거 좋아하고 볶음밥 같은 거 좋아하고. 제 육볶음 좋아해요. 저도 제 육볶음 엄청 좋아해요. 참 잘 맞는데. 네. 오빠 생선하고 이런 건 안 먹으니까. 생선? 나도 생선보다 나는 고기를 좋아해요. 네. 한 번 오세요. 한 번 놀러 가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꼭 한 번 오세요. 네. 초대해 주시면 갈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여덟아. 왜? 어디 날 챙겨? 알았다. 알았다. 어, 올케 됐지 모르니까. 아이돌 같다, 서진아. 아이돌 같다. 예뻐. 너무 잘 어울린다. 이런 옷이 되게 잘 어울리네, 서진이가. 그러니까 좀 캐주얼한 옷이야. 되게 잘 어울리네. 자, 이제 체크를 한번 좀 해보고, 자, 목걸이. 여기 좀 묶고, 여기도 좀. 여기도, 이쪽도. 됐나? 이쪽, 여기 좀 묶이자. 됐지?